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3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전남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딘가 했더니 지난 95년에 시프린스 기름 유출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어촌말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계신 그분이 끔찍이도 아낀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사고 현장을 늑장 방문한 것도 모자라 이 사진 보이시죠 코를 막고 주민들을 마주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룩도 남기셨는데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었다 라고 피해 주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다네요 박근혜 정권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망언 소통을 안 해도 좋은데 참 더 이상 속이나 긁지 않았으면 합니다 속 터지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도 웃으며 출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관 et ś 막근혜 정관 et ś